에이 그냥 이거 받고 나랑 연애 한 번 하자 나 아직 혈기왕성해 뭐 하시는 거예요?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? 에이 얼른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연애 한 번 하자 어머 이거 누구세요? 진짜 왜 이러세요? 조선시대였으면 벌써 시집갔어 그니까 그냥 연애 한 번만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학생을 그렇게 잡고 계세요? 아니 그게 말이야 아 참 다 넘어왔는디 왜 저래? 지금 도망가는 거야? 학생 어? 금세 가버렸네 에이 거의 다 넘어왔는디 그 썩어놈의 자식 때문에 참 나 내 맘대로 연애도 못하고 사나? 가만있어 봐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그 방법이면 괜히 애쓸 필요가 없자노 역시 나는 천재야 이렇게 해두면 알아서 찾아올 것을 말이지 자 됐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제정신으로 저렇게 해놓으신 거예요? 당신같이 늙은 쭈그리한테는 관심 없어 제가 어머머머 저 사람 정신이 나갔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보세요? 경찰이죠? 지금 여기에 이제 여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나오면 여기로 엄청나게 모여들겠지? 뭐여? 벌써 왔어? 경찰입니다 차에서 내려주시죠 경찰? 이게 뭐? 이게 뭐? 왜? 아니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? 저런 흰수막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니요 저랑 같이 가시죠 아니 뭐 이런 걸로 데려가십니까? 이런 거라뇨? 지금 주변에서 신고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이씨 애써 돈 들어 만들어 놨더니 뺏어가고 말이야 내가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아? 난 포기를 모르는 상남자 상놈이요 어? 저번은 좀 때 그 학생인데 그럼 그렇지 나만 나러 온 거구만 학생 학생 나 기다렸어? 내 생각이 막 나고 그런 이게 뭐야? 어 너 패고 싶은 생각이 막 나 왜? 나는 마음에 안 들어? 아주 보기 수고한데 아이씨 깜짝이야 왜? 나랑 연애하자 너같이 정신나간 놈한테 나 어울리는 데가 있지 어디야? 어디긴 어디야 저 뒤를 봐봐 마음에 이게 뭐야? 여기 떨어지면 죽겠는데? 어때? 죽을 것 같아? 여기서 떨어지면 죽지 여기서 떨어진다고 안 죽어 제대로 박혀야 할 텐데 미성년자들만 노려 아우 입에 담기도 더럽다 나 고자든 건가? 그래 그럼 이제 필요 없으니 자르자 만 번만 나 죽네 뭐? 자른다고? 이 가위가 잘 안 들어서 잘 잘릴지 모르겠네 아부모 아... wifi 아으ㅏ아아а 이겼어! 가만히 이겼어 가만히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합시다 에? 수현아 고춧가루